초고도 마리아 블리트 날 먹가자 엠전 변화 알고리즘 엔트로피 톡 레이저 포인터 아니 알고리즘보다 좋은 것은 알고리즘 두 장이다 아 네 알고리즘 어차피 못 키우기네 근데 뭐 5 아 아 반복 증장 햄꽃은 좋겠다 행복해서 남편 볼까? 쯔기 쓸더쓸 안하는 곳 안 돼 헬로월드 웰컴 투 더 헬로월드 헬로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찍기 쓰면 잤네 굿 FTR 도팅과정 핵 페 피 킨 캠 킨 팩 캠 캠 팩 퇴 킨 킨 왜이렇게 포션 잘나오지? 뭐야 얘 쓸모없는 것만 나왔어 아 포션 왜 이렇게 잘 나와 음 음 암흑을 한번 영차합니다 흑흑흑 너둠의 힘 보여드리지요 오공 이 집현이야 아니 아니 유물 꼬라제 다 별론데 유물 너무 별로라 벌써부터 걱정인데 뭐 개이기냐 이거 지면 됨 리얼 직킥 다 망겜 런닝 정헌 플러스 공생 디펙트 캘리퍼스 아 조금만 더 잘뜨면 되겠는데 음 아 까비 밀점집 복사했으면 됐을건데 밀점집이 없네 알고리즘 강화할까 캘리퍼스라서 알고리즘 강화하는거 근데 너무 아까운데 알고리즘 강화하는거 정말 가지가지한다 정말 가지가지한다 아 아 아 진짜 쓰레기 같네 야 참 에잇 글자잉겼네 아 수위기 때문에 대둠 떠뜨리기 빡치네 아 아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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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함 뜰까? 자신있나? 빌덴밖에 못 때리는기 까불기는 1뎀 넣는 곰 1방어 올리는 딥팩트 정말 웅장한 싸움이다 털버우 털버우 영창속도가 느려 털버우 아니? 삽같은 소리하네 진짜 싹 밀 점집 올려야겠다 아이 너무하네 진짜 자아 드가자 드가자 아아 아아 드가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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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지 말자 아닌가 드가야되나 드가지 말자 저저히 잡자 멋대로 해보아라 하차는 약골로 즉 멋대로 하면 내가 이깁니다 잘가 흐엉 지금 구체험 창 오지게 안되는데 얼핵도 괜찮지 않나 네 괜찮지 않습니다 네 괜찮지 않습니다 댕 땡 깎아 털 까깎아 털 까까 털 까까 털 있는데 삽질이 날까 까까 털 ㅅ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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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채화 좀 쓰자 너 영채화 강화나 해야되는건 아닌가 모르겠네 아! 까비지겠네 백고점은 엄청 높은데 백고점 높은거 그냥 디펙트 특이잖아 쓰레기 캐릭터 디펙트 님들아 화상 넣지마세요 아니 화상을 얼마나 넣는거야 그만해 도전 노드 이펙트 쓰레기 게임 아니 쓰레기 캐릭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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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상에 화상을 얼마나 많이 넣는거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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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두 번 가야겠지 룬 속전기 확률 업 이벤트 다겼고요 뭐? 범 범 냉기, 영,채, 영,챙 좀 더해 캘리퍼스 이득 보는데 어디 빙하 없나? 와우 이중 시전 봉봉 엔트로피다 엔트로피다 퍽 퍽 퍽 하하하 메리 참기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엔트로피가 발효를 해야 발효되라니까 뭐 그거 그게 그거이네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영청 뭐 강화하지 영청화 쥐잇 쥐잇 잘 나온 거 같은데 짝 짝 얘는 실존하는데 왜 괴담이지 감동 싫어하년 인편편편편편 이거 먼저 해볼걸 당허된거 먹을수도 있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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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쓰레기 와우 밀집 영락 내 밀집이 다져졌다고 니돔이 강해지는 건 아니다 버즈업 한자식 버스업 한자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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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말이 됨? 이게 말이 되네? 미친 게임. 와 엔트로피가 복사가 된다고. 복사가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애같은 게임 진짜 버려있단거. 아이씨. 아 짐승이. 아 짐승이. 정말... 게임 거지같다. 어... 메아리. 맞겜 오티 개똥겜 쓰레김 개쓰레김 개정함 썼는데 뭐 메아리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행이도 무서워서 못 들리겠다 메아리 출퇴감 메아리가 안 나오냐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 게임 능근 스릇이 같은 조 bestimm 등근 오거라 보소 없어 역시 밀하소니아 사비준것 그렘린 불하짐석 쓰레기야 샵에서 쥐나왔었나? 어느쪽에는 별 도움은 안됐구만 유니아 오거라 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